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여러분 모두 딸같은 며느리라는 말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 쪽 사람들은 딸같은 며느리가 좋아! 이러고 또 며느리 쪽 사람들은 세상에 딸같은 며느리는 없다! 이러고 이것 때문에 거지같은 시궁창 사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와 반대로 자기 딸같은 며느리가 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노심초사하는 아지매가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저희 딸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얘 아무래도 시집 절대 못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글쎄 아들놈이 지 동생이랑 똑같은 걸 집에 데리고 왔어요. 원제 내 딸같은 며느리 나 너무 싫다. 보통 아들 장가 보낸 나이 많은 아지매들 혹은 보낼 아지매들이 나는 딸같은 며느리가 좋다!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 딸과 반대인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은 미쳤거든요. 이 망을 갔으나 비록 내 속으로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지만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거지같은 게 다 있나 싶고 정말 단 하루도 속이 편할 날이 없는데 이런 와중에 아들이라는 놈도 꼭 어디서 지 동생 같은 걸 데려와가지고 엄마인 제 속을 다 뒤집어 놨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제발 부탁입니다. 나중에 저희 며느리 저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딱 하나 제 딸 같은 것만 알리면 됩니다. 이랬는데 도대체 전생에 뭔 큰 죄를 지었는지 똑같은 게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20대 중반이라 저희 아들이 그렇게까지 진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나마 희망이 보이긴 하는데 까딱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여하튼 이래저래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 딸내미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나이가 20인데요. 하는 짓이 이게 좋게 말하면 어린애처럼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개또라이 같습니다. 방은 무슨 돼지우리 마구간 수준이고 아무리 치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할 줄 아는 거라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밖에 없어요. 웃기는 게 또 두 개는 절대 못 끓입니다. 무조건 딱 한 개밖에 못 끓여요. 도대체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 인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 친한 친구들 집에 데려와가지고 신나게 놀다 배가 고프면 제가 없을 때 지 오빠한테 달려가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안 해주겠지만 또 동생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투덜대긴 해도 그냥 해주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팬티나 브레지어 같은 지 속옷을 아무때나 그리고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 온 천지 사방에 쳐박아놓고 던져놓고 또 얘가 키가 커요. 165나 되는 말 그대로 말만한 처녀인데 이런 기집애가 샤워를 하고 나면 알몸으로 그냥 기어나옵니다. 거실에 지 아빠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당연히 활짝 놀라며 온 막 호들갑을 떨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꼴을 보고 지 혼자 깔깔대면서 숨이 넘어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진짜 이런 꼬라지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등짝을 쫙쫙쫙 때리면서 제발 좀 씻었으면 옷을 좀 걸치고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래더라? 수증기 때문에 욕실에서 옷을 입는 게 너무 싫대요. 꿋꿋하다고. 너! 이러다가 아빠 넘어져가지고 어디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어도 아이씨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잖아.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야? 라며 되레적반하장으로 지가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그냥 얘는 항상 그래요. 무조건 뭐 집 밖에 모르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만 해대는 게 얘 특깁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 회사가 동대문 쪽에 있는데요. 정말 얘가 툭하면 아니 심심하면 지 친구들 데리고 가서 꽁꽁이 들어가가지고 쇼핑을 오지게 하고 밥도 사먹고 그러는데 돈 없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새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 지 아빠를 막 불러내가지고 돈을 쳐뜯고 또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와도 15분이 안 걸리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간다. 아빠 나 데리러 와줘. 이러면서 일하는 아빠를 계속 불러내고 그럽니다. 진짜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말도 못할 거지 같은 만행 진짜 많은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제가 사준 지금은 때가 완전 꼬질꼬질한 고민형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이거를 아직도 잘 때 안고 자요. 매일매일 말이죠. 그게 자리에 없어요? 그럼 난리가 나니까 어디 감히 버릴 수도 없습니다. 집이 뒤집어지니까요. 사실 뭐 이거 하나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일인데 얘가 이거 진짜 정신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쩔 때 그 지 팬티랑 브레저를 그 곰탱이한테 입혀놓고는 또 그걸 보고 혼자 좋다고 낄낄거려요. 갑자기 방에서 웃는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하고 들어가 보면 그러고 앉았어요. 아무리 제 딸이지만 가끔 너무 이상해요. 또라이 같아. 그리고요. 정말 걱정인 건 이 아이의 미래입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품안의 자식이라서 저희가 거두면 되지만 저렇게 크다가 나중에 남자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깍팍하고 머리가 아찔하고 깨질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저희 남편도 맨날 그래요. 제가 막 걱정을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면 되지 뭐 당신은 뭔 걱정이 그렇게 많나? 다 쓸데없다.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있거든요. 걱정도 안 되나 봐. 아니 미친 뭘 계속 데리고 살아. 저 정말 싫어요. 내 딸이지만 얘랑 같이 살면 제명이 못 죽을 겁니다. 아니 사실 저도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 등짝 오지게 맞았던 연인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미쳐있진 않았는데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남편도 얌전한 사람인데 여하튼 내 딸이 저러니까 제발 훗날 내 며느리만큼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딸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아니 정상인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했는데 이번에 저희 아들 여친을 보니까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얘도 보통 또라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아들이랑 여친이 같이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그동안 말로만 들었지 저 이때 처음 본 겁니다. 어색하고 뻘쭘해져. 근데 어쩌겠어요? 어 그래 편하게 있어라 했는데 아니 이해가요? 편해도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이때 저희 아들한테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나갔다 온다며 밖으로 달려 나갔는데 아니 보통 이럴 때 본인도 슬쩍 따라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색하니까. 솔직히 처음 보는 남친 엄마랑 단둘이 집에 앉아있으면 분명치도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그럴 텐데 얘는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라면을 끓여 먹어요. 아 물론 저희 아들이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먹고 있어 이러면서 라면 봉지를 식탁 위에다 꺼내놓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라면은 어쨌든 같이 드실래요? 이러는데 아니 얘야 내가 지금 그게 넘어가겠니? 그래도 뭐 내 딸보다 나은 건 라면 두 개를 끓일 줄 안다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아무리 아들 여친이지만 살면서 처음 보는 애가 우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래 너 많이 먹어라 이러고 방에 혼자 들어가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아니잖아 그래서 일부러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짓거려 먹으라고 근데 얘가 라면을 다 먹고 냉장고에서 라면 아니 과일 몇 개를 끄집어내 깎아가지고 거실로 제 옆에 와가지고 앉아서 TV를 보면 그걸 냠냠 먹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그림일까요? 여기가 지금 우리 집이 많나 싶고 여하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애가 성격 자체는 착한 것 같아요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물어보니까 나이가 스물둘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 딸만큼 4차원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딸내미들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문제가 뭐죠? 백걸 1번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러다 시집을 가거나 아니 남친만 생겨도 180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쓴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가르쳐보세요 이런 딸내미 그냥 그대로 시집 보냈다간 또 다른 엄마 속도 다 터져나갈 겁니다 농담이고요 아마 엄마 앞이라 편해서 그랬겠죠 밖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들이 데려온 저 여자아이는 도대체 뭘까요? 나도 모르겠네 3번 아이고 요즘 애들 거의 다 그렇더라구요 참고로 우리 딸도 22살인데 하는거 보면 아주 10살 같아요 애가 밖에 나갔을 때 방에 들어가보면 그냥 뭐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개판 5분 전이고 그래도 처음엔 계속 치워줬는데 이젠 포기하고 안치웁니다 돼지우리가 되든지 말든지 집방에 썩든지 말든지 아휴 이러다가 나중에 시집은 제대로 가겠나 싶은데 뭐 어쩌겠나요 그것도 다 지인생인데 그냥 냅둬야지 뭐 4번 스니딸 아들 여친같은 며느리는 저도 싫습니다 꼭 무슨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애들 보는거 같군요 지저분한거 그래 거기까지 이해를 해보겠지만 그 외 나머지 아빠 앞에서 옷 홀랑 진짜 미쳤나 싶고 너무 버릇없어 보입니다 딸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벌받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들도 그래요 정신을 좀 차릴 수 있게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혼좀 내세요 뭡니까 이게 5번 그래도 우리 아들 여친 보다 낫다고 봅니다 얘도 스물 얘는 스무살인데요 하루는 제가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왔더니 애가 지 혼자 거실에 앉아 새우깡을 먹고 있는거에요 아들도 없고 그래서 콩콩이는 어디가고 너 혼자 있니 물어봤죠 아 참고로 얼굴은 그동안 몇번 본 그런 사이입니다 잠깐 잠깐 나갔대요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도 안나오고 어떤가요 저도 이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아는 아줌마라고 할게요 아는 아줌마가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때 스무 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 여친도 여친이 나이가 많았을 거야 스물 하나인가 둘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아줌마한테 늦둥이 딸이 있었거든요 세 살인가 밖에 안됐어요 그래가 있는데 그 뭐지 그 아줌마가 아들 여친한테 심부름을 하나 시킨 거야 나가서 애 먹일 새우깡 하나 사오라고 니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고 그러면서 만원인가 돈을 줬어요 그때 옛날입니다 한 20년 전이에요 만원 세우깡 그때 뭐 끼켜봐야 한 700원 800원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집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이러면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7000원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이걸 말을 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자니 기분이 이상하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나중에라는 게 몇 시간 뒤도 아니고 몇 분 뒤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니 오아에 거스름돈 안 주냐 아 그거 여기 있네 그랬던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낌 이상하죠 요즘에 참 애들 대단해요 자유로움과 무개념 사이 어딘가 있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